오늘의 핵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에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조양호 아웃입니다. 박사님, 이거 몇 달 전에 봤던 MB 아웃이랑 비슷한데 조양호 한진 일가의 총수, 사퇴 운동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요? 오늘 금요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광장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 시위를 하겠다라는 이런 공지를 했어요. 그 시위의 피켓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양호 아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양호 이분은 대한항공의 지금 회장님이시죠. 딸들의, 또 자식들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또는 땅콩 회왕 사건, 또 아들 조원태의 경찰과의 마찰 사건, 이런 것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드디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섰는데요.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기업 역사상 직원들이 노사 문제가 아닌 기업, 문화와 회사의 정도, 갈 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딸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초기에 솔직하게 사건을 수습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만 대응해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관세청에서는 비밀의 방을 정격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제보가, 중대한 제보가 있었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제보라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조현민, 조현아 두 자매의 해외 밀수를 직접 본인이 전담해 왔다. 그래서 초콜릿부터 땅콩에서 이르기까지, 명품 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행기, 거의 모든 비행기마다 1등석을 통해서 이민 가방을 통째로 통관을 시켰다 이루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지금 조사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으로 고장 난명인데 어떻게 대한항공이 9년 동안 스스로 탈세를 할 수가 있었겠냐. 서울 세관 직원하고의 결탁이나 밀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관세청의 한계가 있다. 관세청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내면 그것이 바로 서울 세관 직원들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높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조양호 아웃을 내근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가 주목됩니다. 오늘 저녁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 번째 금감원장입니다. 첫 번째 금감원장은 채용 비리로 낙말을 하고 두 번째 금감원장은 외유 출장으로 물러나고 이번 정부 벌써 세 번째 금감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윤석현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데 박사님은 합격점을 주시겠습니까? 윤석현 교수는 상당히 개혁 성향의 학자죠. 경제학이 아닌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한평생 숭실대학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난번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금융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총괄하신 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사실 당시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나서 물리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것도 물려야 된다고 할 때 그 위원회를 끌었던 위원장이 바로 윤석현 교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개혁을 상당히 무서워했던 재벌 개혁의 공포감을 느끼던 삼성 입장에서는 청소차가 지나고 나니 사람 치우는 연구차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더 악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윤석헌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감을 갖고 삼성을 때려잡겠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개혁의 정도 그동안에 금융연구원장, 학회장 이런 것을 등등하면서 개혁적 성향을 많이 보여오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김기석 원장보다도 오히려 더 개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금융위원회의 위상을 줄여버리고 금융감독원을 키우자라는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제도 개편 이런 논의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윤 교수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별로 공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동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증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석이던 시민금감원장의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가시죠.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중동 귀한 손님입니다. 저 멀리서 귀한 손님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사우디의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알팔리라는 에너지 장관인데요. 박사님, 21조 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극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겠어요. 사실 사우디 하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 경제사에서는 우리 경제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가 됐던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우리가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리 경제가 국제화됐고 또 선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또 한 번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쌀만 왕세자, 그동안 사우디는 정권 교체가 형제 상속이 됐는데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자식 상속이 돼요. 그래서 어린 빈쌀만 왕세자가 정권을 다 지고 있는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하고 있는 게 2030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사우디는 그동안 석유에만 의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빈쌀만 왕세자는 석유는 올해 못 간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공업하려야겠다. 그래서 사우디판 실리콘밸리를 세웁니다.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오늘 오는 손님, 갈리프 앙팔리라는 에너지 장관이 바로 이 빈쌀만 왕세자의 최척근 중에 척근이에요. 경제 개혁을 그동안 꾸준히 진출해 왔고 현재 지금 암코라고 사우디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IPO 상장도 이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려 2조 달러 규모입니다. 2천조나 되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중동에 지금 원전까지 겹쳐져 있죠. 원전이야 일회성이겠지만 사우디의 경제 건설, 공업화 프로젝트, 여기에 우리가 이번 기회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서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갈리프 앙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행보 매우 주목됩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 오늘 청와대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북한 나무 심기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이 교류해서 처음으로 진행할 사업이 뭘까요? 아무래도 나무 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남측이 지원하기로 했죠. 네, 남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행추진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남북회담은 성사가 됐으니까 그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실무 이행추진위원회로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어저께 추진위원회 중요한 인사 한 분이 발탁이 됐어요. 장하성 정책실장인데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는 정치, 안보, 외교 전문가들로만 해왔는데 여기다가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절척실장을 넣은 것은 남북 경협을 이번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중요 핵으로 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돈을 대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지금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경제 오린 정책으로 바꾼 상황이고 경제 개발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선진 경제 지원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북한의 농산불, 식량 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 그러니까 김정은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 농업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전 산에 계단식 농토를 만든 데부터 잘못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무를 갉아내고 해마다 민둥산에서 수해가 터지고 가뭄이 터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산악 지역은 처참하게 짝이 없어지는 거 하늘에서 바라보면 민둥산 일색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주겠다. 사실 우리는 3, 40년 전에 산림 녹화 사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 산림 녹화의 경우에는, 나무 심기의 경우에는 UN의 제재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본 궤도를 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잘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 정말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마르크스 200면입니다. 박사님,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칼 마르크스 이슈인 것 같은데, 뭐가 200면인가요? 칼 마르크스가 태어난 지 올해로 200년이 됐어요. 내일 탄생 200주기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났거든요. 칼 마르크스만큼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도 적다고 할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호불호 판단을 떠나서 이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분의 사상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인간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를 만든, 사상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자본론이라는 거예요. 더 캐피탈. 자본론의 핵심은 자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은 가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노동인데 노동에 착취해서 그것을 변형한 형태가 자본이니까 자본은 박멸해야 되고 자본과는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중 프로라테라의 혁명이 온다. 이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 공화국, 또 중국, 또 북한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회주의는 그동안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쟁에서 실패하면서 사회주의는 끝났다. 칼 마르크스는 사실상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아직도 칼 마르크스의 사상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온 측면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상태에 무너지면서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월가를 점령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또다시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방만한 운행을 막는 그런 자본주의 각성제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한진 같은 대한항공 같은 이런 갑질 같은 사태는 바로 칼 마르크스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레테리아 혁명의 그런 동인이 된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아무튼 칼 마르크스 200년, 다시는 인간이 많이 대량 참살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200주년을 맞아서 그 사람들이 더 캐피탈, 자본론에서 주장했다는 생각도 한 번 다시 곱씹어볼 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조양호 아웃, 세 번째 금감원장, 중동 귀한 손님, 북한 나무 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200년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에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